반소매 차림이 물놀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하루였죠. 때이른 더위에 오늘 그늘과 물가로 향한 분들 꽤 계셨을 겁니다. 오늘 서울 기온 27.3도, 0월은 30도를 육박해 올봄 들어서 가장 높았는데요. 양평 옥천 등 경기도는 30도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역대 가장 더운 4월이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지금껏 4월 최고 기온 중 30도를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더위는 내일 절정을 찍은 뒤 월요일 비가 내리면서 꺾이겠습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햇볕도 무척 뜨겁겠습니다. 나들이 가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을 위한 선크림이나 모자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전주 29도, 대구 28도로 전국에서 덥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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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